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로스앤젤에서 있었던 장례식에 가족 장례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질로 드리게 됐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가지 나와요. 여호와 또는 여호와 아로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또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잘 하세요. 그 양반은 우리의 모든 앞길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잘 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난한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모세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그 아들을 잡아서 번지를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스탑했어요. 하나님은 그만둬라. 그러면서 옆에 바라보겠는데 그때의 숲 속에, 불 속에, 가시던 불 속에 양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지를 드렸죠. 우리 하나님도 준비를 잘 하시는 분. 우리 세계 모든 세상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속제양으로. 그래서 세례와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추석 한사절의 역사는 필그림스 파더, 퓨리탄들. 제일 처음에 아메리카에 정착할 때에 오신 분들. 그분들의 헤리텍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하며 금주림과 추이와 인디안들 엄청난 습격을 받으면서 고생하고 나중에 전멸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이 금주림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흉련이 들었어요. 미리 준비하신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팔리게 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고생을 보디바리 집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감옥에도 가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가고 나중에 바로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된 때에 자기의 가난한 땅에서 굶주리던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그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문제를 다 미리 보시고 항상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가장 어려운 때 역사에 가장 고비해 하나님 꼭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6.25 때 우리가 공산화 될 뻔했어요. 맥아드 장군이란 사람은 또 준비해가지고 사용하셔요. 고비고비마다 역사에 고비고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이 교회의 앞날에 고비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게 하고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퓨리탄들이 구문주림과 그리고 질병과 또 인디안들의 습격당에서 완전히 전멸상태에 있을 뻔했어요. 그러게 되면 그걸 보시고 미리미리 요셉처럼 포로가 돼가지고 기드냅 돼가지고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영어 훈련. 그 이름이 누구냐면 스쿼토입니다. 여러분 땡스키빙 시스토리에 보면 US 시스토리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꼭 나와요. 이 스쿼토라는 사람은 인디안이에요. 푸트 이름이 아주 부족 이름이 있는데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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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요. 부족 이름이 발음이 힘들어요. 이 사람 거기에 부족에 산 사람이 인디안인데 영국 선장에게 나쁜 선장이죠. 선장에게 납치돼요. 납치돼가지고 아주 14살 때 영구로 갑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많이 고생도 하고 너무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디안이니까 익시비션에 나가가지고 그 스테이지에 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돌아와서 그때 누구를 도왔냐면 잔 스미스 캡틴 잔 스미스를 도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포카 폰타스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수장 딸인데 11살인데 포카 폰타스 그 사람 어레스텔스의 그 사람 도와주세요.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프리머스 지역에 이 지역은 그 사람이 처음 가서 이름을 명령한 거예요. 프리머스 지역이라고 마사츄레스에 있는 케이프 코드에 있는데 거기에 지형청찰 나간 거예요. 선장이니까 그 지역 탐색도 해야 되고 식민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걸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스칸토였습니다. 스칸토를 사용해요. 사용해서 잠시 눈 집에 갔다 와라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영국에서 포로다마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들어갔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패한 책을 본 거예요. 또 미국 배예요. 백인들의 배예요. 밴지러니까 이제 존 스미스와 이 아름다운 관객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믿고서나 그 사람이 다가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나쁜 영국 캡틴 헌트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다시 캡티브 그래가지고 스페인에 팔려가지고 스페인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팔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거기서 거기에 수도승에게 팔려요. 수도승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해서 영국으로 가서 또 가서 거기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국에 갔다가 또 뉴파운드랜드 카나다에 있는 동쪽에 있는 뉴파운드랜드 거기에 개척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또 오다가 거기서 또 만나냐면 캡틴 스미스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일하던 사람 그 사람이 또 소개해요. 자기 보수한테 여기 지금 스칸토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현지 정체를 현지 정보를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그동안 이 헌트라는 사람이 캡틴 헌트라는 사람이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이 두 종족 부족의 종족 한 20명을 포로를 잡아갔으니까 그저 그동안에 좋아지려고 그런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인디언들이 저구로 삼고 백인 말씀을 쳐보셔요. 플란스 배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다 전멸합니다. 불태우고 그런 살벌한 가운데 있었는데 참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거기에 질병이 일어납니다. 스콘토가 자기 고향에 있는 부족이 한 2천명 되는데 스몰폭스 천연두인가요 한국마로는 그런데 외국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연 자생력이 없어서 인민 인민 시스템이 안됐어요. 완전히 전멸했어요. 2천명이 이 사람 딱 하나 남은 겁니다. 스콘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영어를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청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스콘토의 부족 거기도 다 청소해줬어요. 하여튼 그 땅은 그 땅에 와서 지피리턴들이 부족이 살던 2천명이 살던 그 땅에 청교들이 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땅도 준비해줬고 그동안 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화이트맨에 대해서 앵그리하던 그 사람들이 이 질병이 이렇게 아주 시달리면서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 누그러진 그 상태에 그래도 아직은 조금 공격이 있었지만 그때의 필탄이 잠수한 거예요. 그 전에 왔으면 필탄 다 망했으면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소도 준비해줬고 그 사람들의 아주 악한 정말 공격하고 싶은 복수하고 그런 마음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영어를 일으켜서 통역으로 화이트맨들의 통역으로 나섰고 그 다음에 인디안과 청교도를 통역으로 나와서 중재를 했습니다. 나중에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50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한 사람 요셉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에서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을 청교도와 연결시키는가 그걸 아무리 이따가 이따가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저물이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He has done for you. 하나님은 무리를 위해서 뭘 베풀어 주신 거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 거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10편에서 136편에 많이 나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와 낯을 주관하시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시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인자하시 명하나 미루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홍해의 사건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가르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저희의 땅을 비어부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신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먼저 감사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베풀어 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속재양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기 독생들의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바뀌어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독을 안 해도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독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일이고 선행은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일이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선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공짜 천국 가게 된 거 공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 공짜예요. 뒤에 하나님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아무 때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 한대의 그의 보호자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청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기프트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추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천국 간다고 또 성경에 말씀드리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자녀요. 그 다음에 형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요한열세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탐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려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리포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짜증내고 하지 말고 역경 짜증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와서 염려해 내 춤추어 막 인상 부리고 찌푸리고 그러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막 웃어가면서 기뻐하면서 제가 지금 필요한 걸 주십시오. 그럼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역경 중에 있으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10편 103편에 나오면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며 그의 은혜의 은택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성경에 계속 잊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사에도 보면 8장에 내 하나님 요하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요하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간자리에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단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극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 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하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자꾸 회상하라는 거예요. 옛날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이쪽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염려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처음 필그림 파더들이 퓨리턴들이 한 감사는 그들이 막 여유가 있어서 수확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영국 땅을 떠나서 1620년에 가을에 도착합니다. 가을에 도착하니까 미국 동부니까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 해는 엄청나게 눈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요. 탐색대를 이렇게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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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창고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대부분 배에서 못 나오니까 겨울을 배에서 지냈습니다. 한 12월 12월 1월 6월 3월 달까지 3월에 나오게 됐는데 한 4개월간 거기 있으니 굶주림 음식도 이제 떨어져 나가고 아주 영양실조가 됐고 질병으로 완전히 모두가 다 죽어가서 50명 이상이 다 죽습니다. 반절 남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리고 2, 3일간 1621년 2월 20일까지 50명이 죽고 매일 그래도 2, 3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자꾸 인디언들이 공격하고 인디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배에서 음식을 하는데도 이게 나무배이기 때문에 불을 못 폈대요. 배가 불 나가면 그래가지고 찬 음식을 먹고 그러니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황공식 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한 것인데 신앙이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다 계속 금식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금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금식, 기도. 그 금식 기도 하나님 들으셨죠. 들으시기도 하는데 금방은 안 들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금식 어떤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금식하자 보니까 어떤 한 농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로 단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달리해봅시다. 우리가 비록 농사는 형련이 들었고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못해서 얼마나 이렇게 쫓겨다녔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는 지금 얼마나 넓은 대지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신앙의 자유와 이 대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주간보다는 축제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감사기관으로 우리가 삼읍시다. 이 농부가 제안을 하니까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주간이 끝나고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사람 그게 스칸토입니다. 스칸토가 오기 전에 사모세트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공격을 당했어요. 그쪽에 장착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나우세트라는 아주 부족인데 옛날에 백인이 자기 부족 사람들을 캡티브해 갔으니까 막 화나가지고 대야 되는 거였는데 신범을 해왔는데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을 공포를 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화살로 대응해 와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았어요. 이 사건 후에 나우세트 이 부족은 숲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봄이 되자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정착지로 정착지로 나왔을 때 갑자기 어떤 인디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긴장을 팍 했죠. 이것도 뭔가 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사람 사모세트라는 사람인데 웰컴 잉그리시맨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영국 그 휘셔맨들한테 영어를 배운 거예요. 메인스테이트 그 지방 지역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며칠 밤 잡니다. 대접 잘해줬겠죠. 안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내가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하고 데리고 온 것이 스칸트입니다. 스칸트는 영국을 세 번 여행한 거예요. 두 번 캡티를 갔고 한 번 업무차로 보스 찾아가서 얘기했고 세 번 왔다 갔다 오면서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이따 이 사람이 올 때 자기 휘장을 데리고 옵니다. 주장 마사우 소시라는 사람인데 이 주장을 데리고 와요. 그 주장을 데리고 와서 다에게 중재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양쪽 다 해가지고 그때 평화협정을 맞고 그래서 50년간 평화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유럽에서 가져온 씨를 심었는데 다 죽고 왜냐하면 땅이 전부 다 아주 바위 땅이에요. 위에다 심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유럽에서 가져온 씨앗은 다 망쳤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콘을 얻었어요. 인디안 콘을 얻어가지고 그걸 심는데 이 사람도 농사법을 모르는 거예요. 유럽의 농사법은 거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쿠안토가 농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콘을 심을 때는 꼭 휘시 거긴 휘시가 많으니까 휘시에 가져가 같이 묻어야 됩니다. 휘시가 썩으면 그게 포틸라이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러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포이슨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거는 메디신 파워가 있는 나무입니다. 전부 일러주고 애들 데리고 가서 여기는 산딸기다. 일러주고 다 일러주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을 때는 여기가 청어가 많이 오르니까 여기다 트랩 먹고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하는 법 고기 자는 법 농사진 다 일러준 거예요. 그 해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서 그때 당시에 까분해 있는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초청하자 축제하자 감사하자 해가지고 초청을 인디안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수장이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고 사슴 다섯 마리를 가져와요. 이쪽에서는 또 사냥해오라 하니까 터키를 가지고 그리고 터키 뭐 이거 해가지고 잔치에서 하는 참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 브래드포드가 기도했겠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가스 인스트루먼트 가스 센터 인스트루먼트 스쿼토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쿼토 예비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된 종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이제 그 문제가 저기 다 친구로 변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해지고 이래서 거기에 승리가 아주 초창기의 초창기들의 개척이 승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사람들을 준비했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도하고 감사할 때 탁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만 뭐 받아서 아니라 정말 어려운 때 그때 감사하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아주 우리가 감사하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받은 것 먼저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역경정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사 3장 17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요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그때의 아주 감사할 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외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맥성 짓밟고 그러니까 그게 화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야 언젠가는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때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또 저 사람들을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이 찬양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라.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안청이 어려웠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청대들처럼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0편 50편 50편 14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와 활란 날에 기도하는 것이 같이 나와요. 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 이제 덤으로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문등비에 10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족에서 분리돼서 그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전부 다 가족한테 바로 간 거예요. 9사람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머리쓰겠어요. 그러니까 9분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너만 왜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돌리느냐 그러면서 9분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사람은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은 아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덤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적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라는 게 성경이 나옵니다.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래요. 예비에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의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용기를 불어주고 인퀄레스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막 다운시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위에서 이름으로 하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하러 계속 이렇게 연단이 되고 훈련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윌리엄 페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인도에 구두수선경에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 원어를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와서 외롭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선교사님들 후원이 많지만 그때는 선교사 후원이 아주 없을 때 동인도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하면서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와서 자기 아들도 통풍턱병이 죽고 자기 아내는 완전히 정신병이 생기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계속 성경 반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 반역을 해서 마흔 네 가지 말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년간 8년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원고가 있었는데 촛불이 그 위에 있고 강아지라는 그 촛불을 떨어뜨렸어요. 완전히 8년간 원고지를 쓴 그 번역한 그것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메일 열심히 쓰면 한 번 널린 적이 있습니까? 나 몇 번 널렸는데 아 이거 다시 쓰려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8년간 그걸 한 거예요. 8년간 했는데 그 사람 그 양반 그 다음에 한 얘기 뭡니까? 강아지를 탁 안 하세요. 강아지를 탁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아직도 미숙한 걸 아시고 이걸 불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입에서 이게 감사가 계속 나오도록 우리의 입에서 훈련해야 돼요. 참 어렵죠?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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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맞춰 이 자식 하잖아요. 저도 가끔은 나와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아삭해요. 할 수밖에 없으면 성경에 나와요. 범사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그지하지 말라. 내 명체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사람 중에 두 부리가 나오는데 머리를 쓰는 사람 있고 마음을 쓰는 사람 있어요. 머리를 쓰는 사람 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순간 이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미국인이 아주 똑똑하고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청교도의 그 감사정신이 계속 기독교로 흘러갔습니다. 정치는 개판이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독교 안에 이런 놀라우신 초창기에 있었던 퓨리턴의 아름다운 신앙 정신이 계속 이어져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하나님은 이제까지 복적을 주셨는데 타락해도 이제 너무너무 많이 타락한 거예요. 케넬 대통령 때 대법원에서 미국 공공학교에서 그동안 수업 전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는 스쿨프레어가 있었습니다. 그거 스톱시켰어요. 철폐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의 작전인데 애들 마음에서 공공학교 학생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뭐합니까? 그때부터 폭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사 폭력 학생 폭력 살해 집단 사례 성폭력 성범죄 드라그 마야 완전히 학교가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전인교육 하던 게 자꾸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졌는데 세트 성적이 왕창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것도 뭐냐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미국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에 수업 전에 성경 구절 열 구절을 읽었답니다. 성경 읽고 하고 텐 커맨드먼트 가르치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그거 다시 올리다 보니까 다 국외로 그렇게 나와요. 지금 미국에 그거 안 된다고 십계명조차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 전통적으로 기도해야 하던 기도해 그 사람 참석 안 했어요.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만 해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참석 안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했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문학태를 활용했고 동성애자 선천적으로 태어난다고 그러고 동성애 결혼식 다 지지해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랬거든요. 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동성애자를 표를 얻으려고 그러고 히스패닉 피를 얻으려고 참다 표를 얻으려고 죄송합니다. 이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 그 사람들 표두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 등패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기 머리를 쓴 거거든요. 성경은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기 서포트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완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범사의 그들을 인정하라. 매사의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죠. 세상 풍지를 따라가지 말고 범사의 내 몸을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물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저는 군대에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히 받고 삶의 목적이고 완전히 밖에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시골에서 계속 도와주면서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 정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학력이었어요. 저는 사범학교 출신입니다. 옛날 사범학교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들어가야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범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이었지만 교육대학이 생기기 이전 교육제도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제가 들어갈 때 6대 1이었어요. 다른 중학교에서 1등하는 사람들만 모여야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첫 번째 데이트하려고 여자 아가씨한테 나오라고 했잖아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아가씨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우리 언니가 그 연애교를 결혼해가지고 세퍼를 했다는 거예요. 이혼해서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감독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감동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밤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만나자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상황이 농촌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옛날에는 면속이 하시다가 농사 지었는데 농사 상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면서 최고로 우리를 출세시킨다고 하는 것이 교사예요. 교사는 그때 고등학 3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교사 나갔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못 가잖아요. 내가 또 형도 가르쳤어야 되고 교사해서 못 나갔어요. 그때 제가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지 아십니까? 아주 이거는 충격했어요. 내가 대학 못 간다는 것이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영어는 독학으로 공부한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 나한테 티처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서 제가 휴바이처 전기를 읽게 된 거예요. 영어로 된 걸. 그걸 불구하고 휴바이처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는 걸 느꼈어요. 이야 박사학에 PhD가 셋이야. 음악, 철학, 신학 셋인데 교수로 열심히 해서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내가 감동을 봤어요. 언젠간 나도 그런 삶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꿈꾸고 있는데 아가씨들은 나를 안 할 수 있더라니까요. 꼭 교사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사가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교사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때는 교사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추천하는 아가씨들 가만히 묻더니 내가 교사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대. 그래 난 속에서 얼마 큰 상처를 받는가 내가 그래서 야 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 학력 안 묻대. 이게 여호와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 나와서 연애 결혼을 안 해요. 이 사람도 교사했었고 이 사람 가정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할아버지가 의사고 아버지가 평양에 순실대학 순실중학교 명문입니다. 거기에 교과마다 내려왔어요. 6교회 때 그 타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가정이고 이 아가씨도 사람들이 가해 프로포스 못하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은 꽁꽁 묶어놓으셨더라니까 저를 위해서 아멘 근데 이렇게 혼돔이 나오는데 이 사람 그 딴 사람은 난 제일 약점이 뭐냐면 학력이거든요. 사무악교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면 내가 공부 못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는 내가 4년 무등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안아가신지 날 모르는 거예요. 내 가슴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 어떻게 쓸까 나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학력만 못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계속 받고 당하니까 말이요. 이게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학력 묻질 않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게 여호와의 이래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딸이다. 수양 나를 위해서 묶어놓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미 제 신앙이 자랐고 성장 많이 이제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은 현실로 준비돼서 아 이제는 나 신학교에 가했다 서평인학교 서평상나고 가서 신학교 공부해요. 공부했어요. 내 삶을 감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교회가 저희 학력 안 물어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서의 하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놓으신 양 노바디 컴퓨티션 여기 목사들에게서 컴퓨티션 하나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다가 상차를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비전은 크고 꿈은 크고 그런데 한 가지 딱 약점이 좋은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도 안 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가 약하니까. 그런데 저는 생활비를 묻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안 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여러분 저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비한 정의라고 믿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감사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지속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드릴 게 있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간신드릴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 뜻으로 키우냐 내 비전으로 키우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이게요. 여러분 내 미국 오고 여기 와 보니까 전부 다 존경하는 게 의사하고 변호사들하고 가만히 보면 그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돈 때문이더라고 돈을 많이 보고 본 거 많이 주니까 목사님보다도 더 선호해요. 선교사들도 자기 아들 전부 다 변호사 뭐 의사 만들려고 하더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이 있는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몰라요. 그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정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서 그들의 비전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서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연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을 진리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내게 속한 건 전부다. 내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다 자녀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왔어요. 그게 나온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소원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젖대자마자 그럼 몇 살이에요? 젖을 떼는 게 몇 살이에요? 몇 달 돼야 젖댑니까? 그걸 어린 걸 갖다가 엘리스의 사장한테 여기서 키워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기도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자녀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금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들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힘들겠죠. 내 아들 성교사되면 안 날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주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교사되고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목회하고 그런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I am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그거 믿어져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이 없으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멀켜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때로 애들이 다 신앙으로 잘 커서 다 해서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고지식하게 나갔어요. 선교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딴 사람보다 헌금도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물질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제사도 다 드리고 나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고생은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한테서 본 거 있어요. 나는 애들한테 목회하라 너는 신학교 가라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보고 있는 본 거에는 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걔들이 알아채는 겁니다. 가치가 영혼이구나 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퇴학당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틀 퇴학당하려 이틀 전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God will supply all my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그리스 안에서 풍수한 걸 채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돈 필요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돈은 오게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 저 처남이 아니 동서가 회사에서 명예 퇴직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 전도해 내가 그랬어요. 전도해 왜냐하면 성교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 절대 풍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긴 너희 돈 쟨는데 같이 가지 말라 그냥 가라 그냥 가 하나님께서 일꾼이 저 먹을 거 다 좋은 거 파신다 그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요. 나중에 주님이 예수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물었어요. 너희들 내가 그냥 전도하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공급받은 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하더냐 그러니까 노 그랬어요. 충족했습니다. 전도하면 굶지 않아요. 직업 안 떨어져요. 하나님을 믿기시고 살리시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 사실이에요. 제가 일생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죽게 이렇게 헌신하게 자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 퓨리탄들이 홀랜드에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종교인 자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크면서 보니까 전부 다 홀랜드만 해버리고 영국 관습 문화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방종한 삶의 스타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하고 홀랜드에서 나온 이유가 바로 자녀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그래서 미국에 온 겁니다. 자녀 내가 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EM 교육 패스트인데 다 문제가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도 많고 너무 많고 아이들이 가치관이 아직 성립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 잘못 가르친 나중에 커가지고 그대로 돌아오는 게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려웁니다. 막 상담하고 전부 자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셨고 자녀 기르셨다면 이미 손자들 잘 기르시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손자가 또 컸다면 진손자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계속 이렇게 대를 위어서 충성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전도를 해야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면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전도 못하면 전도지라도 뿌리면 돼요. 전도지 아무나 주세요. 저도 엊그제 LA 갈 때 택시 타고 왔었는데 택시 운전소한테 팁을 따로 주고 또 엑스트라 팁을 또 줬어요. 전도지하고 싸가지고 제가 만든 전도지하고 2달러 줘가지고 줬어요.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개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더라든가 꼭 내게에 삼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하나의 삶의 스타일로 계속 선포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수수할 때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 헌금 못해도 중보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시고 중보기도 하고 먼저 영혼 아직 전도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로 잉태를 해야 돼요. 기도로 잉태하면 씨가 여기에서 딱 심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합니다. 애기 엄마가 딱 잉태하면 계속 잘하잖아요. 그런 때가 되면 나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기도가 다 열매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주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량없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가 역경을 겪지지만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되찾아서 하나님께서 더물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